임기 단축에 대한 나경원 후보가 가는 토론 내용 심각한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나경원 후보 나경원 당선인이 임기 단축 이런 표현은 입에 보통 시민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공식증적 석상에서는 올리지 않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언론이 그냥 그대로 잘라 쓰지 않습니까 개헌 언급한 나경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묻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사 기자들은 딱 사람을 그냥 잡아 챙기죠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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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헤드로 그냥 올리는 것이죠 임기 단축 얼마나 여러분들 당사자들은 은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 번 보시죠 나경원 개헌 농의마다 하면 안 되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4년 중임제 하나 지금 5년 단임제 하나 선거 사기 제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제 국힘당의 권력을 다시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냥 예언처럼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뭐 다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더해서 사전 투표를 여러분들 다 만드는데 뭐 그게 다 되고 뭡니까 개헌을 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4년 중임제를 하면 한 사람이 8년 해먹는 거고 5년 단임제 하면 돌아가면서 뭡니까 해먹는 거고 그런데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이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인데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인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나경원 당선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발제나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개헌 이야기만 하면 되지 이게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까지 논하면 안 되는 거죠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뭐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럼 4년 중임제 논의하는 건 좋다 야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러나 대통령 임기 문제는 보장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를 논의하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4년 중임제를 하든 5년 단임제를 하든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어차피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경훈 당선자가 윤 대통령 임기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도자 경쟁에 가세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당대표를 맡을 경우 당정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당정관계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자기 책임 아예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패장은 다음에 정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를 졌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한동훈 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아니 윤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런 게 아니죠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상한대로 꼭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소위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단의 댓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상한대로 이번에도 보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습니다 거의 전부가 반대고 나경원 당선인에 대해서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개헌한다고 어슬렁대다가는 열의 아홉은 그 동네 사람들이 농간에 말려들어서 얻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가 확실치 않는 겁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개헌을 하는 건지 그게 이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타이밍으로 보나 콘텐츠로 보나 이런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좀 경박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공병호 tv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0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으면 1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 답변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대로 답이 나오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설문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논의 나경원 당선인 관훈클럽 토론 질의응답 조선일보 5월 27일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 시간 전에 여러분들 130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는데 고려할 만하다 11% 고려해서 안 된다 반대가 87% 잘 모르겠다 2% 그리고 하단에 여러분들 의견 남기신 분들 의견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나경원 당선인 나무라는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 자체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권 교체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투익이다 속임수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오늘 여기에 홍준선인 말씀처럼 이재명 당대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살리면 윤 대통령 임기는 마치게 해야 되죠 박 대통령 한 명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한 명으로 촉합니다 조기에 여러분들 본인한테 마음이 안 든다 해가 대통령을 뒤집어 엎는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 또 한 분은 한동훈 씨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선거를 본인이 장수로서 진대주의회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우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진 사회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함께 이런 탄핵을 시켜서 중간에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대통령이 하는 일거수일투적인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니까 대통령을 많이 나무라지만 나무라는 것은 논평하고 옳은 것하고는 다른 거죠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은 법과 헌법에 따라서 규정된 대로 대통령 임기가 여러분들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다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이제 똑같은 유예 이해찬 당대표는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 당시의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해찬 지금은 이제 상임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이제 이해찬 시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그런 원론은 없는 거죠 투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초장부터 시작해야 기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경우 체면 염치 선악 이런 개념이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별짓 올림픽 개최처럼 국민들은 매일매일 아주 기이한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겠느냐 싶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선제 공격을 이해찬 강력한 대여투쟁 주문 윤정부를 빨리 끌어내리란 요구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22대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찬 씨도 많이 늙었네요 아마 이분이 50몇 년생일 겁니다 50몇 년생이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이를 반듯하게 이렇게 먹어가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깨우치게 되고 세 번째는 남아서 계속 살게 된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해찬 씨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별로 안 드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이해찬 상임고문이 많이 늙었구나 그건 누구든지 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제 세월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 영등포구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초선위원 혁신광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인연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무도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도하다고 보다도 너무 물렁물렁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3년이 길다고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 그럼 국민 요구가 많을 리도 없겠지만 국민 요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끌어내려야 되게 되면은 1년 2년 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도 없을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었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싸운다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 없었다 나머지 2년은 야당이 됐는데 진짜 싸울 줄 몰랐다 4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2대 젊은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서 대여투쟁에 나서 가지고 하루속히 윤정부를 끌어내리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찬 씨가 이렇게 한 거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참 뭐 이제 여러분들 경우가 무너지게 되고 체면이 무너지게 되고 염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선악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 함께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무너지게 되고 말이 거칠고 참말이 거짓말로 둔갑되고 거짓말이 참말로 둔갑되는 것이 한 사회의 가치관 이름 전도될 때 한 사회가 엉망진창일 대부분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동순항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뭐 노느나 맹자를 보더라도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찬 상인고문은 늘 삼실을 강조하는데 마음은 진실해야 되고 자세는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절실해야 된다 이해찬 씨 입에서 진실한 자세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제가 좀 뜨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상인고문 입에서 진실한 자세 크게 이해찬 씨에게 진실은 무슨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성실한 자세 그 양반한테 성실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선거를 만지자는 건지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오늘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뭐 똑같은 이야기가 이게 하나 이제 22대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초선 당선인들에게 윤정부 를 빨리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많다. 그런데 뭐 똑같이 여러분 2023년 또 9월 6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협박을 한 그거 하고 여러분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여러분들 그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이해찬 상임고문의 그런 주장은 모두가 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대여투쟁이 과수가 될 것이고 어떻든 3년을 채우지 않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공격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한종수님께서 참 기가 차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 꼴이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는가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해찬 강력한 대여투쟁 주문 윤정부 빨리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많다. 22대 초선 당선인 강좌에서 이해찬 더블당 상임고문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가 91% 고려할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가 8% 그러니까 90% 넘는 분들이 이해찬 상임고문의 주장이 정말 억지 중에 억지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선악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뭐 겪어보지 않더라도 겪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본시장에 대한 금투세 이런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때리는 것도 이제 시작인 거죠. 앞으로 훨씬 더 더 심의 여러분들 더 받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탄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탄핵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냥 탄핵이 뭐 누구집의 애 이름처럼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전에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이야기는 참 나오기가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에 성대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 탄핵을 쉽게 할 수 있는 내각제의 탄핵 제도와 비슷한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탄핵 제도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 의회를 해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견제에 균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잘 지적했네요. 현재 한국이 탄핵소추가 납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전혀 비용을 치르지 않는 그런 헌법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탄핵을 얼마든지 납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탄핵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을 흔들거나 장관을 흔드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 그 제도의 맹점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율사 출신들이 착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성우 교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행 한국의 탄핵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내각제에 있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 해상권을 그냥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냥 대통령 자리를 농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하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원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설령 하원이 통과시키더라도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절대다수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부터 장관이나 검사 등 국정운영에 필수 불가기란 직위의 직무 정지를 피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 소초안을 발의해서 계리하더라도 상원이 최종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공직자의 직무 정지가 중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처럼 그렇게 큰 사건에 연료가 되어서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나 장관의 직무 그 자체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야당이 여소야대 국민에서는 탄핵 소초권안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아주 잘 지적했네요. 야당이 탄핵권을 남용한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 조항도 없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탄핵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저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인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본인 제임하여 치료졌던 4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일과 발표 사전투표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여러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줘 가지고 4번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사기가 저질러졌고 그것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본인 제임하에서 4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 제임하에서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 날인을 막고 개인 도장 찍는 것 하나 관철하지 못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핵 논의가 나올 때 1호의 여러분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를 여러분들 흔드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탄핵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안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 하나 관철하지 못한 그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하고 또 탄핵 추진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입장을 간결하게 정치논병에 실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공명호 tv에서는 특정인을 지나치게 많이 다룬다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논평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다리처럼 광어처럼 양쪽의 여러분들 눈을 좌측과 우측과 돌리면서 그렇게 다 보신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정치논평을 오늘도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총선 패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총선 누가 이끌었노? 총선 누가 지휘했나? 총선을 누가 지휘했나? 윤 대통령이 총선을 지휘한 건 아니다. 공천 누가 했냐? 선거를 누가 이러면 원맨쇼로 치뤘 냐? 공동선대위원장이 나경원 씨하고 이러면 안철수 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원맨쇼로 여러분들 총선을 치뤘지 않습니까? 원맨쇼를 하도 열심히 해 가지고 나중에 지쳐 떨어져 가지고 체력이 소진될 대로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원맨쇼의 이런 클라이맥스였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 참 좋은 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도 제가 언급한 겁니다. 참 좋은 님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언급한 겁니다. 선거 전에 그걸 제시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거 전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강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가끔가다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뭐 이런 것도 했어야 되죠. 저런 것도 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추미애 의원이 되시라고 누구도 의심치 않았지만 민주당의 당선인들은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죠. 당선인들은 포길에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당선인들이 참여했습니까? 당선인도 참여했겠네요. 당원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강성 일변도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계속 얻지 못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신선하고 깜찍한 역발상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네요. 언젠가 총중표 시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렇게 추미애 의원이 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면입니다. 최상병특금법 제의 요구에 대해 당론과 달리 퇴출된 의원들 일부가 앞으로 퇴출될 의원들이죠.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찬성적으로 기우는 것은 소신이라기보다도 몽리로 보입니다. 또 총선 찬패 책임 있는 사람을 다시 당대표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은 당의 앞날보다도 사익을 우선시키는 대세추종주의 레밍주의로 보입니다. 최근 보이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습이 앞으로의 양당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가설이니까 홍준표 시장 말씀도 딱 맞아 떨어질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제기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총선 찬패의 장수는 이번에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여러분들의 지도자나 지휘자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게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간에 지도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리더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주장이 옳고 그런가 부분에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되면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호불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옳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리더 지도자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처럼 중요한 4월 10일 총선에서 거의 원면 쇼처럼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씨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도 모두 다 당대표들이 책임을 졌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장수를 불러들인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거죠. 물론 그분들이 또 제공하고 있는 제공하려고 하는 논리는 있을 겁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저만한 사람이 없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을 할 때는 1층 판단 기준이 있고 2층 판단 기준이 있고 3층 판단 기준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판단은 4월 10일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누가 가장 큰 몫의 책임을 지어야 될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보조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도 가지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중에 김연옥이라는 분이 역대 최고의 거대 야당 합계 192석도 부족한지 더불어민주당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최상병 사고를 세월호 사고 정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여성 추미애 의원보다도 더 센 강승 우원식 후보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코앞인데 대통령을 제물같이 바쳐서 발도듬하려고 총선을 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는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김영옥 씨가 이렇게 글을 남기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인용할 만한 홍준표 시장의 주장에 찬성을 하는 이야기인 거죠. 김은영 님은 언론에서의 연통을 그렇게 찬양하던 국민의힘 낙선자 패널들이 총선 이후에 얼굴을 확 바꾸고 어차피 특검을 받을 거면 빨리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이 하도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총선 전이나 총선 후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향하는 것은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순 명령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우리가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는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당대표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당대표 자격은 없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최상병 특검법 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이 법률과 입장에서 맹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맹악한 기준조차도 제대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드문 겁니다. 그 여름 기준이 딱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번에 문제의 핵심이란 것은 사단장 지위 현장을 떠나 있는 최고 여러분들 지위관인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의 입장은 명료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가 현장지위관에게 적용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하지만 현장을 떠나 있는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만일 그런 논리를 적용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장관들은 다 넓은 의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로에도 본인의 의견이 본인 윤 대통령 자신도 이런 법률 전문가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를 그렇게 광위 넓은 의미로 해석 적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제 주의 의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의 의무는 협소한 의미의 주의 의무지 강의의 주의 의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옳은 이야기인 겁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를 현장지휘관이 아닌 현장지휘관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합당한 여러분들 죄가를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한국이 천운이 함께하고 앞서 여러분들 살았던 그런 선대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분야인 반도체를 지금 잡은 거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 반도체는 전기 공급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전기가 송전선을 깔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네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분들 반대하고 농토를 여러분들 수용하는 데서 또 반대가 따르고 110km 120km 이렇게 송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지자체를 통과해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합의가 돼야 되니까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됐구나는 지금 송전선 이상을 까는 거가 쉽지가 않은 일이 돼버렸구나 이런 내용이 오늘 일면 톱 기사로 났네요. 여기 보시니까 매일경제 지금 일면 톱 기사가 아마 국회가 여러분의 전력망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반도체 송전고속도로가 차질을 빚게 됐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윤 대통령께서 최고의 보조금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참 지금 서민들이 많이 어렵네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이것까지 사용하는데 이 카드론이 40조까지 육박했는데 카드론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단인데 신용금고라든지 채말금고나 이런 데도 대출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면 조금 영상이 노출이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좋아요를 누르면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량이 원전 14기를 여러분들 건설해야 될 용도로 막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서해안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망 건설이 수년째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제 머리를 모으고 전력망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무산이 됐는 모양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형 원전 전력을 공급하는 바로 인근 거리에 지을 수 있는 sml이라는 발전소가 대안으로 지금 또 오를 모양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수도권에 소형 원전이라도 원전 지으면 또 야단 법석을 지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는 송전선을 그렇게 110km 120km 깔지 않고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네요. 전력이 소요가 폭증하네요. 이게 기가와트입니까 gw가. 2029년도에 0.4, 2042년도에 7.0, 2053년도에 14.7 테이블을 잘 만들어놨네요.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 당초 목표 2019년 중공 2025년 6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늦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66개월 150개월 90개월 송전선 전력망 건설이 이렇게 여러분들 늦어지는 거 지연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구워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는데 송전선이 여러분들 전력망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60개월 지체되어 가지고 150개월 지체되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용인일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 조성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원전 14대 이상을 여러분들 지어야 될 정도인데 전력망 구축에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경으로 10년 넘게 여러분들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반도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문제네요. 이게 기가와트일 것 같은데 2054년도에 14.7 2037년부터는 송전망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가 몰린 호남서해안과 하력발전소 원전 위치한 동해안으로부터 전기를 조달한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런데 물론 보조적인 수단으로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사용하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풍력이나 태양광은 전기질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계절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송전망 순리로는 전기를 실현하기에 역부족인데 주민 반발과 각종 송사에만 휘둘려서 150개월이 지연됐네요. 올해 12월에 준공할 수가 있게 됐다. 참 한국은 지금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참 아까워하네요. 그런데 이제 대안이 있네요. 대안이 있는데 설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그런 용어가 요즘 자주 등장하대요. 이 smr을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게 되면 송전망의 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정동욱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성에너지는 간헐성 불규칙성 때문에 첨단 산업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없어 효율적입니다. 대안은 있는데 이 대안도 이제 부처 간 의견을 극복해야 되고 토지 수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시키고 시간을 잔툭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냥 무능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마침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두산이 탈원전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하다가 원자료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해고하고 인력들이 떠나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smr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탈원전의 암흑을 딛고 smr 소형 모듈 원자료로 일어선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설계업지인 뉴스퀘피바워 건설 프로젝트의 정기발생기 튜브 등 2존이 넘는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대형 원자를 34기나 제작한 원전의 강자였지만 탈원전 정책을 수주 물량이 끊겼고 수출기로 맡겼는데 뭐 이제 기업들은 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원자료 건설 그런 노하우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는 것을 상품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참 뭐 이렇게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가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기반이 참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두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까지 손을 뻗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인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재용 회장 19개 혐의 모두 무죄 그것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2심 재판이 시작된다. 보니까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야 그래야 얼굴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총상 우리가 아는 1심이라는 것은 사실 재판인데 2심에서 여러분들 1심 재판이 뒤집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시 여러분들도 2심까지 끌고 가네요. 경영 끝 불법 성계 혐의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사벌 리스크가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재용 회장이 3년 동안 100번 여러분들 법원에 출두를 했네요. 보시게 되면 1심이 진행된 3년 5개월 동안 107회 열린 재판 가운데 총 96회를 출석했고 1심 판결까지 약 3년 5개월이 걸렸는데 2심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또 몇 년 정도 또 더 시달려야 되는 거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검찰 관계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요즘에 눈살을 이름들 찌푸리는 최근에 본 기사 가운데 그거는 여기 조남근 씨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피의자 수행하듯 따라 나선 전직 검찰 인자의 처신 얼마 전이죠 조남근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자가 사업을 하면 거의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겠지만 3년 동안 법원을 여러분들 100번 정도 출두를 해야 되니까 참 나라가 도와주지를 못한 망정 끝까지 괴롭히는 나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나드 비숍녀사 이사벨라 비숍 기억에 남아있는 분 조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국민들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그분이 한반도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남자들이 무기력한가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냥 일단 압록강만 넘어서 두만강에 가면 그렇게 생기가 넘쳐르고 자기 조국인 연국의 신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뭐든 좀 기품도 당당하고 그렇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압록강을 차이를 두고 저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글을 썼지 않습니까 조선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관하에서 워낙 수탈이 심하니까 돈만 모으면 이런 불러가 이런 때려가 돈 뺏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남긴 명문이 이 민족이 정직한 정부 하에서 이렇게 놓이게 되면 길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돈을 갖고 호화 변호사 군단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송사에 걸려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보고 가끔가다 고소고발 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돈도 돈이지만 계속 여러분들 수사받고 이렇게 법정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인 겁니까 그것까지 저한테 요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검찰이 그냥 그 선 정도에서 맞췄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들도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지난 2월 5일 날 19개 혐의에 모두 다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초 긴장 상태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치열하게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봉급 날리면 일단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고대역폭 메모리 AI 반도체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밀려 가지고 야단법석이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3나노공정 4나노공정 2나노공정 그 일정표에 보면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촌음을 다투는 혈전을 벌 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여러분 수조 정도 보조금 못 주더라도 매주 여러분들 총수가 여러분들 재판 과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참 문제가 큽니다 참 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신루느님께서 아 이게 페르키나님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강용석 씨도 고소고발에 지쳐 이제 더 이상 사기선거 관련 고소고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여러분들 경찰서에 고소고발로 제가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고소고발 여러분들 처음 간 것이 조국 관련된 겁니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 조국 씨가 또 별도로 두 건인가 세 건을 아마 고소를 해가지고 학을 뗐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폐해지는지 그러니 이재용 씨가 이런 백번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정신줄을 그래도 안 놓은 게 다행입니다 그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이러면 그리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판액 소출을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치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용을 그게 수없이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정의를 찍어가지고 고소고발 계속 남발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고소고발 남발한 사람은 재미삼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은 변호사 써야 되고 그다음 뭐죠 무슨 진술서나 답변서 같은 걸 계속 써야 되니까 그거 다 에너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는 아주 칠색입니다 그거 보고 경찰서 좀 출동해가 또 그다음에 무슨 유튜브 하면서 또 윤비양 씨 관련해서 또 종로경찰서 가고 어디도 가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러니 의사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필수 의료분야 이런다 소송이 얼마나 심한지 의료분야 얼마나 심한지 내가 의사가 돼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될 건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 흔히 그냥 보이는 겁니다 꼭 경험해야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거기다 여러분들 변호사 수는 엄청 늘어났으니까 무잡해 이런 고소고발 하겠죠 그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본능을 따르면 폭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펼칠 때는 조금 여러분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내 판단이 옳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올린다 좋은 생각이다 참 근사한 생각이다 우리 윤 대통령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를 한번 거는 겁니다 자기 본능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포퓰리즘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처럼 다수 여러분들 흥이 많고 감정이 좀 더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그만큼 선전이나 선동에 여러분들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오랜만에 뉴델리 신문의 카툰 윤서인 작가 카툰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윤서인의 뉴테툰 기본수당당 특징 기본수당이란 건 지금 더불음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기본적인 그런 본인의 그런 셀링 포인트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본인도 하기 싫은 걸 누구보고 하라는 건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수당을 줘야 됩니다 젊은 아마 무슨 그런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기본수당당 신입 디자이너입니다 월급은 기본수당까지 추가해서 넉넉하게 주나요 의원님 1억 5천 월급도 똑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만 준다 꺼져 모두가 기본수당 이상 못 버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기본수당이란 것이 사실상 말이 됩니까 기본수당을 주려면 노는 사람도 줘야 되잖아요 그건 돈 누가 낼 겁니까 세금 거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 대통령 되면 국토보유세에 여러분들 때려가 여러분 거두드릴 겁니까 국토보유세를 때려더라도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 빼앗지 않는 한 기본수당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자기 형편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자기 형편 따라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우리는 조상들에게 크게 물려받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함께 주어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런 제약 조건인 겁니다 그 조건 아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딴 게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누구 이야기처럼 자전거 페달 밟듯이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되고 값 싸고 질 좋고 기능이 뛰어난 상품을 팔아서 외화를 가득해가지고 lng 사고 석유 사고 뗄감 사고 식량 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 안 해? 일 적게 해? 전 국민에게 놀아도 이런 기본수당 줘? 망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기 위한 거 아니고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큼 그냥 남한테 부담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고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부모 한 끼 이런 물려받은 게 없으면 그럼 부지런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남이 10시간 할 때 12시간 일하고 남이 8시간 일을 하면 그러면 남한테 신세 지지 않고 아이들 굶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처지하고 자기 형편을 잊어버리게 되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툭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어떻냐 하지만 그 나라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항상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수당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기본수당 이재명 당대표와 기본수당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세상에 어디 있노?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 소득을 버려야 되지 노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전부 다 기본소득 그 돈 어디서 나올 거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채권당이 와가지고 이것 줄이라 저것 줄이라 해가 뭡니까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헛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게 거짓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거칠더라도 귀에 거슬리더라도 원칙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신처리라 이야기죠 기본소득 무슨 기본수당 말이 되냐 이야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윤선 씨가 걱정이라는 대목에서 일본이 독도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독도에 못 가게 될까 봐 걱정되는구나 사실 평생 갈 일은 없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감정이 그렇게 든다는 이야기죠 그때 브레이크를 한 번 딱 밟아야 되는 거죠 본능이 지배를 할 때 일본이 김치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김치를 못 먹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그래 왠지 기분이 나빠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왠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뺏어간다 역사를 뺏어가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왠지 기분 나빠 사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왠지 기분 나빠 이 생각이 들 때가 뭡니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라면에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인 라면이 아니고 라인을 못 서게 될 바가 걱정되는구나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게 포인트 그게 여러분들 바로 본능이 자신을 지배할 때 본능이 자신의 두뇌를 마비시킬 때 본능이 자신의 눈을 가릴 때 본능이 자신의 귀를 가릴 때가 바로 왠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 해 여러분들 뭡니까 2천 명의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에 늘려야겠다 왠지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어렵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나라 헐 트루트 가수는 계속 구속됐네 강형부는 여론 반전에 성공한 것 같고 옥힘은 돌아왔는데 반쯤은 그닥 피식 대학교도 결국 나라 같고 여전히 여론은 최한이고 너는 왜 그렇게 그딴한 이슈에 관심이 많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도대체 무가 되려고 남의 일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회죠 저의 이야기의 요지는 지나치게 여러분들 분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분노해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죠 보시게 되면 주 5일째가 좋아요 주 4일째가 좋아요 당연히 4일째가 좋다고 하겠죠 저요? 저는 주 4일째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때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왜죠? 왜냐하면 5일 일하는 것보다 4일 일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주 4일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아마 그런 KBS 뉴스에 우연히 윤서인 작가가 보셨던 마음입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는데 주 4일째를 제일 원하지 않을까 주 0일째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까 주 0일째 하자 나라가 안 망하게 하는 안 망하는 게 정말 신기하다 점점 어려워지겠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돈을 빌 곳이 없어 이것까지 쓰는데 40조 육박한 카드론 이런 것은 그냥 흘러가는 소식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여러분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덜 일하고 정부에 다 이런 빨대대가 여러분들 돈 뜯을 생각만 하고 쓱가래가 썩는지 기둥이 썩는지도 여러분 다 관심이 없고 반도체 여러분 전력망 여러분들 까는데 10년 15년씩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 개인은 단박에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만 사회라는 것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성이 따라가지 여러분들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다 이제 이 윤서인 작가의 눈에 포착된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사안이들이 아닌 겁니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참 일본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일본이 가는 것을 잘 보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지는 다 일본을 여러분들 거의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만큼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봉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뭐 컨테이너 생산 그다음에 뭐 가전 이게 다 이런 일본을 따라가면서 아마 롯데 신격호 회장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한국 내 요지에 그렇게 알짜배기 부동산을 가졌던 것도 일본의 도시가 평창되어 가는 걸 보면은 거의 한국이 어떻게 돼 갈지를 보였으니까 이제 일본이 저무는 것도 보면은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대로 오늘은 여러분들 일본이 일본이 이제 단가의 세대가 은퇴해 가지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본이 10년 뒤에 한국인데 대상속 시대 거의 한 10년 정도 터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이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상속 시대가 일본에 열리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상속 시대는 고령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상속도 급증하는 시기를 말하며 일본 단가의 시대가 전후부터 해서 1947년 전쟁이 끝난 시절부터 제가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움 세대를 단가의 세대라고 하는데 그에 의하면 상응당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이제 810만 명이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층인 75세를 넘었었는데 이때가 되면 2025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에 여러분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폭 확대되니까 대상속 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 이걸 다 산 사이라고 표현하고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상속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나 그런 업무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자산이 이렇게 상속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자산이 도심지역으로 집중되고 상속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데 유언장 없이 신탁 계약 행태로 재산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 그걸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네요 유언장을 보관하고 사후에 유언을 집행하는 서비스 유언신탁 이런 것이 아마 큰 시장이 아마 일본에서 행성되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일본은 단가의 세대가 있으면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네요 한국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이니까 그 이듬해 이듬해 1955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고 일본은 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47년부터 여러분들 출산율이 급증하네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3년도에 모두 60대에 진입했고 그게 700만 명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의 단가의 세대가 얼마입니까 810만 명이니까 한국의 인구 대비하면 한국이 훨씬 더 특정 연령대 여러분들 그런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700만 명 이 세대가 이제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을 했던데 한국에서 상속 분쟁이 한 해 5만 건을 넘었었는데 유언장을 쓰는 한국에는 1% 되지 않는다 익숙하지가 않죠 이런 유언장을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민법 체계하고 한국 민법 체계가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 민법도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그런 의무로부터 해제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면 부채 같은 걸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망자가 올라가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돌년상속이라고 하네요 부모가 여러분들 그렇게 인연을 갖고 있지 않다가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분이 진 채무를 자식들이 여러분들 안을 수밖에 없는 그걸 돌년상속이라 하는데 돌년상속에 관해서 한 신문이 아주 여러분 심청 보도를 했네요 이 분명은 3개월 룰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이나 똑같네요 일본 민법상 상속 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네요 한국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속연구소 생긴 상속문제대책연구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돌년상속뿐만 아니라 형제간 유산다툼 침해 걸린 부모의 유언자 조약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몇 년 있으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공정하게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 쓰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겪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은행 정권사들과 계약에 자신의 재산 소유권을 이전해 놓으면 사후에 금융기관 일을 관리 배분하는 상품 그럼 이제 금융기관들의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금 정려신탁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돈을 맡기는 상품 일본의 상속 전문가든 상속 분야가 하나의 시장을 크게 자리 잡게 됐다 민법의 3개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일본 민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3개월 이내에 상속인 권리를 승계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졸지에 상속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돌년 상속이 굉장히 많아지는 단가 세대가 810만 명인데 한국의 여러분들 베이비부모 세대가 7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네요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제 운동권 세력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어쨌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상속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유언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서양인들은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계양 문화니까 여러분 일본 출신은 일본은 반면 교사니까 한 10년토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도 그랬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IT 기술 분야를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다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투자 그런 영역이 어디서 여러분들 펼쳐지는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으니까 성장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LLM이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성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기초 모델이 LLM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LLM이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뭐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그 관련된 기술이 RAG 그리고 MRC인데 그 벤처 여러분들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 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그걸 이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엉뚱한 답을 주는 그런 현상을 이 분야의 사람들은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근사체의 결과값을 제공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 속에는 사라지기 어려운 현상이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생성인공지능 기초 모델에 해당하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기본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주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그건데 정확한 답을 주기가 힘든데 특히 기업 같은 데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엉뚱한 여러분들 답을 주고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엉뚱한 답을 주는 그 현상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네요 그 기술은 특히 이제 기업용 기술로서 많이 개발되는데 LLM을 개발 상용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LLM 기반으로 개인기업 사용자들에게 지원한 AI 서비스 기업 모두 할루시네이션 엉뚱한 답을 하는 환각현상을 최소한한 데 큰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환각현상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술이 RAG 검색정강 생성이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 가지고 생성 AI가 A란 답을 줬는데 그 A란 답을 주기 전에 검정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그 답이 나오기 전에 관련 분야의 검색 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필터 한번 이것이 정확한지라는 부분을 한번 걸려주는 그런 과정을 바로 RAG 검색정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 이런 종류의 문헌을 읽어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 기업 내에 데이터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루시네이션 발생한 발생 확률이 낮게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RAG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죠 MRC까지 기술 그러니까 대규모 어느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증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환각을 여러분 환각 현상을 제어하는 RAG를 여러분들 용어라고 뭐라고 표현했죠 검색정강 생성 그리고 MRC 기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상품하는 그런 한국 기업이 있네요 이 회사에 포투마루 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검색 엔지니어의 초기에 있었던 엠파스를 여러분들 관여했던 그런 엔지니어네요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소위 LLM 이 갖고 있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 엉뚱한 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네 그거를 김동환 씨네요 또 이제 여기 보시다 시피 RAG란 기술 외에 또 MRC란 기술이 있네요 뭐 한국혜도고는 기계 해석 기계 해석인데 MRC는 기계가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해한 문서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두 가지 기술 MRC 여기 LLM 과 MRC 계란만으로도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여기에 RAG를 더해 한 번 더 정확도를 높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LLM이 딱 답을 주기 전에 그 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MRC라는 기술 하고 그 다음에 기계 해독이란 독해라는 그런 기술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정강이란 RAG라는 기술을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LLM만 가지고 가동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고객들 한께 주면 곤란하니까 그런 기술을 LLM도 특정 분야만 학습시켜 활용할 수 있는데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성능이 좋아지지만 그게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 정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더 정확도를 높이는 오랫동안 했네요 모든 기업들이 LLM만 지금 집중 하고 있는데 포티 투마르는 콘텐츠 와 데이터의 특성 분석 사용자의 질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LLM 이 내놓는 그런 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데요 2018년부터 서비스를 했네요 삼성 LG SK KT 등 많은 대기업들이 솔루션을 사 가지고 사용하고 있네요 LLM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 엉뚱한 답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확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성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오차범위가 1% 내가 돼야 되는데 오픈 AI사가 내놓은 채치 PT만 하더라도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된 계기입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LLM을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사용한 LLM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의 하이프클로바X 그 다음에 하이프클로바를 소형화한 하이프클로바Dash 그 다음에 LG는 LG AI 영어를 한번 몇 번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엑사원 LG U플러스의 익시젠 각각의 모두 다 각사가 갖고 있는 LLM 모델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프로 구글의 소형 모델인 제마 고객이 원하면 채치 PT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3 등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포토투모로가 갖고 있는 포토의 무슨 회사죠? 포토의 포토마루 포토마루가 갖고 있는 이런 LLM 포트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멘트가 있네요 LLM도 성능과 특성 장단점이 모두 다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LLM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가적으로 참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방송하다가 궁금하면 LLM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RAG 검색 정강 생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딱 질문을 던기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의 강력한 언어 생성 능력과 외부 지식 베이스의 정보 검색 기능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LLM이 생성하는 응답의 정확성과 맥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 더 발전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방송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궁금하면 옛날에는 직접 다 여러분들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RAG 여러분들 기술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그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답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이제 오늘 나왔던 기계 독해 MRC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LLM은 서로 다른 기술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MRC라는 것은 기계가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달리 전체의 문명을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던진 질문을 훨씬 더 기계가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리뷰하는 그런 기술가인데 MRC 자 이런 뭐 보시게 되면 LLM과 MRC의 결합 대규모 언어모델은 LLM은 강력한 언어생성을 나가지지만 외비지식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MRC를 활용하면 LLM의 출력품질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조를 이야기하게 되면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가 답을 내놓는데 그 답의 할루시네이션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환상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RAG 기능하고 그다음에 기계 독결한 MRC가 여러분들 적용돼 가지고 훨씬 더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LLM만으로는 기업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RAG와 MRC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고객들이 던지는 질문도 정확해야 되지만 내부 사용자들이 던지는 질문에서도 정확도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기 뭐 선거를 기계가 정확하게 하는데 첨단 생산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노 입력을 부정선거를 하게 해 놓으면 부정선거가 나오잖아요 미케님은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셨는데 기계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전산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역동주로 바뀌는데 이런 세상에 참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됐으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뭐 세상은 걷잡을 없이 바뀌는 겁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재편될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존 일자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대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가 더디면은 그러면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더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법은 본인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며칠 전에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와싱턴 시애틀 MS 본사에서 빌더2024라는 연례 개발자 회의가에서 많은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는 그런 행사에 빌더2024 300개 섹션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업 관련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소위 코어 파일럿이라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왔거든요 기업에 업무하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65의 팀 코어 파일럿은 팀이나 부서 단위를 위한 새로운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지만 부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됐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코어 파일럿 에이전트는 업무에서 비핵심 작업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를 뉴욕 특파원으로 지내고 있는 한 분께서 실리콘베리 특파원 이야기를 한 거네요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일자리 침공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런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특파원들이 보내는 그런 단신 기사들을 많이 읽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런 변화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업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가슴을 썰어내리는 거죠 AI의 강풍으로부터 조금은 내가 벗어난 시대를 살았구나 그런데 지금 한참 혀듬에서 뛰는 사람들은 이 열풍과 강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교체가 되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위협받겠느냐 그런 것을 세상을 보고 저는 벗어났지만 그런 회오리의 여러분들 벗어났지만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방송에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겐 데이터 입력이 업무의 전부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직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는 2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연례개발자 컨퍼런스 빌드2024 행사에 언급된 코어 파일럿 AI 에이전트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데이터 입력이 업무의 전부가 되겠구나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직원 업무의 일부만 대체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IT 전문 업체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생성형 AI를 장착한 코어 파일럿 AI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여러분들 생성 AI가 오픈 AI 채치 PT를 여러분들 가져왔었지 않습니까 이 AI 에이전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에이전트 AI 비서 심지어 AI 연인 AI 의사 AI 변호사 아라스 이메일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연락처도 취합해 주고 회의 내용은 기록하고 요약하고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 처리해 주면 다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공지능 AI가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까지 처리하는 멀티모달로 진항하면서 또 한 명의 직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감정도 없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쉼 없이 일하게 할 수 있고 사람처럼 먼저 짜증 내지도 않고 피곤해하지 않는 이런 종류의 직원이 탄생하는데 그 직원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입은 빌드 2024에서 이런 걸 제시한 코어 파일럿 AI 에이전트 같다라고 이렇게 IT 전문 매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잇는 빅테크 직원 해고 오픈 AI에서 구글 MS가 이달 내놓은 새로운 AI 기술을 관통한다는 멀티모달 고도화 멀티모달 고도화 멀티모달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뿐만 아니고 음성, 이미지 이런 모든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죠 13일 날 발표된 새로운 AI 모델인 오픈 AI GPT-4O와 구글이 다음 날 공개한 프로젝트 아스트라는 마치 휴대폰 넘어있는 사람과 영상통화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한 사용자에게 심호흡을 시키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잃어버린 안경의 위치도 알려준다 오픈 AI와 동맹관계인 MS는 GPT-4O를 재빨리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에이저 클라우드 자사 생태계에 적용했다 기업이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AI를 알아야 생존한다 전방위적인 AI 일자리 침공에 맞추려면 AI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AI를 다룰 줄 아는 인력에 대한 수요는 높기 때문이다 코딩과 창의력 개발을 필수 교육 과정에 편입하고 경력 전환을 원하는 직장인에 대한 AI 재교육 인프라도 확두해야 한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부터 직원 중에 희망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리스케일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개발자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발자 교육을 직무 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빠르니까 대규모의 회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프랑스 대통령은 인적 투자를 늘려서 AI 교육 인력을 연간 4만 명에서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그렇게 공포했다 인간의 일자를 AI로 지킬 수 있는 생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는 겁니다 일단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점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이슈도 다르지만 이렇게 공공 이슈와 별도로 변하는 세상에 우리 스스로가 적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익히고 시도해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멀티모달 AI 여러분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에 이미지 보이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뭐죠 텍스트만 들어갔는데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이미지 영상물 음성 텍스트가 전부가 들어가가 여러분들 바로 그게 신경망처럼 구성되어 있는 그런 AI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여러분들 바로 멀티모달 AI인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여기다가 이제 뭐 영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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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라는 것은 여러 개다 하는 뜻이죠 멀티모달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멀티모달은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그럼 멀티모달이 있으면 유니모달도 있겠죠 유니모달 그건 바로 텍스트만 입력해가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겠죠 멀티모달 단일 모달리티 이거는 이제 유니모달리티는 텍스트만 여러분 다루는 것이고 단일 모달리티가 아닌 다중 모달리티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가 풍부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멀티모달 AI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도약을 뜻하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단일 유형의 데이터 입력으로 작동하는 기존 AI 시스템과 달리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통합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전부가 다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고되지 않고 우리가 잘 이렇게 헤엄쳐 나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그럼 어디에 활용하겠느냐 보시면 당장 여러분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죠 의사의 보이스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촬영할 MRI 촬영 이런 이미지에 다 입력되는 겁니다 멀티모달 인공지능은 진단의 정확도와 환자 치료를 개선하기에 의료 분야의 핵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환자 기록 그다음에 뭐죠 MRI 촬영 여러분들 이미지 등을 데이터를 다 도합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100명을 때리는 겁니다 정밀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의료 분야의 멀티모달 AI 시스템은 의료 영상과 환자 기록 기타 그다음에 환부에 대한 그런 촬영 이미지 등을 결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니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뭐죠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멀티는 여러 개의 뜻이고 모델은 모델리티인데 여기 잘 안 쓰는 겁니다 모델은 잘 쓰지만 모델리티 모델리티는 데이터 형식 유니모달리티 유니모달리티는 텍스트 온리 그 다음에 뭐죠 영상 멀티모달 AI는 여러 개의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AI이다 모델리티가 데이터 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멀티모달 AI 그러니까 이제 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뭐죠 수십조 수백조를 쏟아 부으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완전히 뭐 그냥 그냥 어쨌든 뭐 사람은 또 적응해야 되니까 모르면 배우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친김에 경량 AI 세상을 바꾸다 인터넷도 필요 없고 GPU도 필요 없다 LLM 대규모 언어모델을 아주 경량화한 것이 대단히 보편화되게 되면 그러면 AI가 생활의 도체에 다 뭡니까 탑재될 수밖에 없는 집에 있는 냉장고부터 시작이 이릅니다 전부가 다 탑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를 지난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더2024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형 언어모델 SLM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소형 거대 언어모델 SLL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파이3 모델에도 새로운 파이3 비전 모델이 쓴 보였다 주로 소형 언어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3 모델은 42억 파라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진 개인용 디바이스 수준에 최적화된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다 비용이 적게 되는 모델입니다 대신에 연산하는 그런 파라미터 개수는 적은 거죠 그 내용을 이번에 4월 24일 날 아주 여러분들 좋은 그런 정보를 실리콘 베리에서 자주 제공하는 오로라 특파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때 정보를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점점 이렇게 이걸 다루면서 정보가 종합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세상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도 필요 없고 gpu도 필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경량 ai인 파이3는 산업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행 ai 부사장 부베크 주장 업체 이야기니까 좀 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계 최첨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행 ai 분윤화를 책임지고 있는 세바스틴 부베크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네요 똑똑하게 생겼네요 부사장은 글로벌 20개 매체와의 공동 화상 인터뷰에서 특정 영역 특정 분야 의료 법률 마케팅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이 해당 산업의 혁신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채치 pt를 만든 오픈 ai 제대주주로서 빅테크 가운데 ai 부분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부베크 부사장은 이런 ms의 생성행 ai 분야를 맡고 있는데 23일 소규모 소형 ai 모델인 파이3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뒤인 이번에는 파이3 비전을 선보였죠 ai 모델이 작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기기에 특별한 반도체가 없어도 구동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란 것을 뜻합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도 필요 없고 인터넷 연결도 안 된 노트북에서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쓰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에브리웨어 ai가 여러분들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에브리웨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당당한데 1조 개의 파라미터를 썼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몇 개입니까 여기는 뭐 한 40억 개의 파라미터를 썼다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42억 개 썼는데 파라미터를 그럼 파라미터가 뭐냐 이 ai 반도체 여러분들 구성이라는 것이 대개 인간의 뇌세표 뇌의 신경세포 그다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인풋이라는 게 학습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 이게 히든이라는 것이 이것이 파라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몇 개냐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만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대규모 언어 모델은 뭐 5천억 개 뭐 1조억 개 이렇게 이러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 42억 개로 줄인 거잖아요 이 히든이라는 부분이 바로 파라미터인 겁니다 파라미터 이렇게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ai 모델은 지금까지 ai의 신경세포객인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관조됐다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관조됐는데 gpt 3.5는 1750억 개 ms 파이3는 46개 이 같은 소형 ai 모델은 소형 정확한 명칭은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 sllm입니다 금융법률 의료 등 좁은 영역에 특화돼서 최대한 정교하게 결과를 끌어올리는데 비용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 sllm 모델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여러분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sllm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형 거대 언어 모델 sllm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 open 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거대 언어 모델과 달리 특화된 분야 의료법률 금융 등 특화된 성능을 정교하게 끌려올린 ai를 말한다 학습 데이터를 훈련하는 시간도 짧고 운영 비용도 적게 들고 전력 소모 양도 적고 입력하는 학습 데이터 양도 적다 sllm 기존은 그냥 sm라고 여러분들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소형 거대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형 거대 언어 모델은 lllm에 비해서 매개변수 파라메터 수가 적지만 특정 영역에 특화된 학습이 가능한 언어 모델 을 말하고 매개변수가 lllm보다 작아 컴퓨팅 자원 소모가 적고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여러분들 소요양도 적고 정기량도 적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킨 것도 적고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60억개에서 100억개 정도고 lllm의 1에서 1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 파라메터 개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간의 신경세포 이게 신경세포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한 cnf인데 신경세포의 개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파라메터가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여러분들 지금 ai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이 자사 데이터로 맞춤형 sllm을 구축하여 전용 ai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 없이 모바일 노트북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오늘 조순위보에서 이 해인 기자가 소형 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기사를 참 잘 썼네요 한번 소형 거대 언어모델 파이3 비전 얼마 전에 파이3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제 파이3 비전이라는 것을 21일부터 23일날 발표했고 대규모 언어모델인 llm은 1조 개 정도의 파라메터를 썼는데 파이3 비전은 40여억 개를 사용했다 ms는 파이3 비전은 시각 추론 작업 표나 차트 예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고 비슷한 성능을 지은 다른 모델 대비비용 10분의 1 거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llm 모델은 소형하고 경량한 거대 언어모델을 말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의 최근 버전이 파이3 미니 구글은 젠마 메타는 라마3 네이버는 하이프클로버 엑스데시 업스테이지라는 게 국내에 있는 모양이 솔라미니 이렇게 이름될 소형 거대 언어모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네요 한국에도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에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자체 모델을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앞에 보셨다시피 lg 전자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또 lg의 이름들 통신회사 유플러스는 또 별도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llm과 sllm 오픈 ai gpt 클로우드 어제 보시다 보면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이 천억개 이상 여기 이제 들어있지 않지만 클로우드나 제미나이나 gpt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llm 거대 언어모델이 바로 퍼플렉스티라는 게 있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거대 언어모델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와있네요 sllm은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제 만들 건데 llm 비용이 크게 저렴합니다 파이낸스 타임에 따르면 백만 토큰 데이터 기준으로 llm인 구글의 제미나이가 1.5%는 제미나이 1.5%는 7달러가 드는데 백만 토큰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gpt4o는 5달러 비용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기업이 빅테크가 개발한 llm을 활용해 서비스나 앱을 만들 경우 백만 개의 답변을 얻을 때마다 빅테크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sllm은 비용이 백만 토크 기준으로 1달러 미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탓에 선뜻 도입을 끌였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싸고 가벼운 sllm이 입문용으로 도전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 언어모델을 완성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걸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네요 그러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떤 회사가 자사에 갖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sllm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가 돌아가겠네요 보시게 되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 안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디바이스 내장형 ai를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올해 초에 첫 번째로 ai 스마트폰에 번역과 여러분들 통역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에 구글의 sllm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를 삼성전자가 탑재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용을 구글한테 지불한 거겠죠 애플도 아이폰에 올해 출시된 아이폰에다가 ai를 구동한 sllm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kt가 기존 21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lllm 믿음을 70억에 400개 수준으로 경량화해서 sllm을 만들어서 특정 분야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최근 sllm 솔라미니를 출시했고 리글테크 스타트업 로엔 컴퍼니와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법률에 특화된 그런 참 한국 사람들이 똘또합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한국에 이렇게 많은 좋은 인프라를 다 각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 sllm라는 부분을 이제 벌써 여러분들 얼마나 기업들이 빠른 거 아니까 si 해체로 회사로 알려진 skcnc에서는 이미 소형 거너 회사들이 다 여러분들 이 플랫폼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skcnc가 자사에 특화된 소형 거대 언어모델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네요 기업들은 정말 여러분들 빠릅니다 skcnc는 기업 맞춤형 소형 거대 언어모델 제작 플랫폼 솔루어 lllm옵스라는 것을 출시한다 플랫폼을 제공하네요 거기서 이제 비용만 지불하고 자사에 맞는 그런 이제 sllm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빠르네요 sllm은 오픈 ai 채치 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등 lllmb에 작지만 특정 업무 영역에 특화된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여기 또 보면 ai가 오답을 생성하는 환각현상을 제공하는 ai 자동화 도구도 제공해 비전문가도 sllm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술들 있죠 참 대단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여기 오늘 김용욱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훨씬 더 깊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열풍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발생된 그런 소위 ai 전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급등한 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을 또 송신하는 송전선 배설에 필요한 구리 전력 이런 데 대한 가격이 지금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것은 그럼 가장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돈을 쫓는 사람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ai 광풍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구리 값이 굉장히 오른다는 소식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구리가 이제 송전선이 더 필요하니까 원자재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은 20%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게 되면 소위 월스트리트에 이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광풍 ai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벌써 이제 올 이제 sk 하이닉스에 투자했던 사람은 대개 두 배 정도 한 배 정도 더 벌었지 않습니까 100원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200원까지 불렸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못 불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름도 성공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항상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100% 이름도 신뢰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늘 기사가 바로 읽은 겁니다 ai 다음 산업혁명을 드라이빙 이끌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캐시인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전력 에너지 그리고 구리와 같은 그런 원자재 섹터가 시장 평균치를 뛰어넘기 시작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 중추적인 세력은 엔비디아는 칩 설계하는 회사지만 나머지 분야로 이제 계속 확산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이름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이게 여러분들 이 밑이 가장 두꺼운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 상승이고 그다음에 베르티브 홀딩이라는 이런 전력의 송배승과 관련된 회사 주식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그 s&p500 상장지수 펀드는 베르티브 현장에 높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턴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ai혁명이 주변 분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볼 건 베르티브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앞으로 거침이 없을 거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천원대 천 불 정도를 넘었었는데 엔비디아 주식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보니까 한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돈을 해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한 번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분기에 2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픽 챗 gpu즈의 칩 제조업체의 주식은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대고 있습니다 젠선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 전화에서 차시대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건 뭐 각자가 판단할 사안이고 거대 기업과 정부 투자 전화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메타 플랫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은 자체의 ai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 및 관련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양당으로 구성된 상원그룹은 앞으로 몇 년 동안 ai에 관련된 새로운 연방지출의 수백억 달러를 금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분야 수요도 등다라 증가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의 에코노미 때 수석 시장 전략가인 롤렌 굿윌은 여기가 투자 가능한 기회입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자와 운영자 전력 및 유틸리티입니다 칩 회사를 제외하고 관련 분야의 데이터센터 구축자 운영자 전력 유틸리티 회사들입니다 데이터센터 경영진은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백업 발전기 및 냉각 시스템 같은 필수 장비의 배송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ai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주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칩은 기본이지만 칩이 전체는 아닙니다 주변 분야 배송이 필요하면 구리 가격이 뛰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글로벌 엑스 us 인프라 개발 etf 상장지수 펀드는 올해 13%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s&p500의 11% 상승률을 능가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시키는 장비를 만드는 베르티브 홀딩의 주가는 올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회사는 1분기 신규 주명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했다고 방송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약 15%의 등장을 예상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익 예정을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고 냉각시키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들 ai 데이터센터의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연준이 올해 말 금리를 인화한다면 인프라 주식은 더욱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선호한 인프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수수가 금요일 발표된 걸 지켜보면 금리 상승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주식 가격 상승으로 주식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이 톤은 아마 이것도 관련 주식인 모양입니다 그런 데이터센터 관련된 주식인데 항후 12개월 동안 예상 수익의 31배 거래되는 반면에 베르티브는 40배 거래됩니다 s&p500의 배수는 21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오늘 소개됐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방송에 다뤘던 ai에 대해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가 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급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센터 이런 냉각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베르티브 홀딩의 여러분들 이 수익률 상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ai 혁명이라는 것이 오래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들 쭉 이렇게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시고 또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거에 관해서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제가 어김없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그런 선거에 대한 그런 특별한 다룰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현안 이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좋은 그런 유튜브들도 많으시겠지만 공병호 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사 문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정보 생산적인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 공공적인 부분하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흥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정보 지식 그리고 자극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